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저는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다주택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집을 정말 많이 사고 팔면서 기준이 있어요 절대 원칙이 있다면 가장 저렴하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미녀 부미녀로 활동하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여러분 집값이 정말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최저점을 잡아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으시죠 언젠가는 내 집을 살 건데 몇 년 후에 그래도 가장 저렴하게 가장 많이 떨어졌을 때 내 집을 마련하고 싶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주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집값을 보는 그 기준점 고가와 최저가 그리고 중간 가격 시세를 보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집값이 떨어졌을 때 금매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 저는요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다주택자라고 여러분 말씀을 드렸는데 그동안 집을 정말 많이 사고 팔면서 기준이 있어요 절대 원칙이 있다면 그게 뭐냐면 저점을 잡아서 집을 사겠다라는 원칙이고 그리고 나는 진짜 내가 신고가 찍는 걸은 못 본다 최고점에서 내가 그 신고가를 찍는 당사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집을 사더라도 비싸게 그리고 고점에서 집은 절대 사지 않겠다 그리고 나는 최대한 저점에 들어가서 안전하게 집을 가지고 있겠다라는 이 투자의 원칙이 있어요 여러분 저는요 집을 비싸게 사는 꼴을 못 봐요 상승기라고 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가격보다 오버드잖아요 그러면 저는 거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명확하게 그 집이 비싼지 안 비싼지 기준을 알아야 그걸 행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마음이 막 급하고 상승기고 내가 잘 모르고 이러면은 비싸게 줄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집값에 대한 기준점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이 가격이 저렴한지 아닌지 아니면 금배인지 잘 몰라요 그러면 그 집도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집값의 기준점을 잡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일단 모두가 다 아시는 것처럼 집값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다 그리고 특히 하반기 들어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집값에 대한 낙폭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서울 강남 잠실 같은 중심부에도 15% 20% 정도 빠진 그런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건 팩트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호가 시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 기준점을 알아야 집값이 저게 도대체 싼지 저렴한지 알 수 있거든요 그 기준은요 제가 잠실 엘스 아파트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실제로 잠실에 얼마 전에 영상을 가서 현장 임상을 찍어오기도 했는데요 잠실 엘스 아파트 너무너무 유명한 아파트죠 그런데 잠실 엘스 아파트가 30평형 기준으로요 여러분 최고가 얼마였어요? 그때 현장 임상 영상 한번 봐주세요 최고가가 27억 이렇게 찍었었어요 고가 자 이제 저가 최근에 실거래가가 최저가 얼마 찍었어요? 19억 5천만원에 찍었어요 자 같은 평형 30평형에 이렇게 찍었어요 자 여러분 고가와 저가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이제 시장 상황이 이렇게 안 좋은데 누가 이 고가를 주고 집을 사요? 안 사죠 그러면 내 기준은 어디예요? 19억 5천만원이라는 게 내 기준이잖아요 최저가? 자 그러면 저 같아도 19억 5천만원이라는 가격을 받는데 이거보다 조금 더 준 20억 21억 23억에 여러분은 집을 사시겠어요? 안 사죠 왜냐하면 이제는 사람들이 시장 상황이 안 좋다는 것도 알았죠 그리고 저가 가격의 기준에 대해서 형성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거는 최저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격은 정말 급한 아주 저가 양도 물건이거나 특수 거래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뉴스 기사에서 막 나오면 잠실 엘사 아파트가 막 지금 19억 5천만원에 팔렸다라고 하면 19억 5천만원이 시세라는 거로 생각할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이거는 급급매일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급급매는 여러분 어떤 걸 급급매라고 하나요? 잔금이 급한 사람 내가 너무 급한 거야 집주인이 빨리 팔아야 돼서 저가로 지금 잔금일을 1개월 2개월 이렇게 안에 빨리 잔금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혹은 그래서 급매를 잡아야 돼서 계약이 급한 사람들이죠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집주인이 막 급하게 팔아요 돈이 급하대요 빨리 잔금을 치러달래요 그럼 1개월 2개월 안에 이 19억 5천만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쉬워요? 안 쉽잖아요 금매를 잡으려면 내가 그 가격이 낮다는 금매라는 걸 인지해야 되는 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집주인이 빨리 잔금을 치러달라고 하면 1개월 2개월 안에 현금으로 계약금 중도금 건너뛰고 막 잔금을 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게 바로 여러분 급급매예요 그냥 뉴스에서 보는 것처럼 잠시 렐세 아파트 가격이 19억 5천만원이다 단순히 이 사실에 대한 근거보다는 그 안에 이면적인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죠 자 저가 양도, 특수 거래, 지인 간의 거래일 확률도 있다 이런 저가 매물들은 그리고 급급매, 초급급매일 경우에는 잔금이 급한 집주인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사려면 현금이 마련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아 저게 지금 저가 매물이라는 걸 내가 알아야 살 수 있다는 거겠죠 실제로 여러분 시장에 나가면요 지금 22억, 23억 이게 시세고 호가예요 그러니까 중간 가격이 있고 이건 저가 매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집주인들은 안 판대요 19억 5천만원의 저가 물건을 찍었지만 실거래가가 나왔지만 보통 22억, 23억, 24억 이렇게 받고 싶어 하는 거죠 이러니까 거래가 안 되는 거죠 실수요자들은 19억 5천만원 이상은 안 사 이런 거고 집주인들은 야 그거는 초저가 매물이야 나는 22억, 23억은 받아야겠어 라고 하니까 이게 거래가 안 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예요 자 보면요 집값이요 시세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가격에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런 19억 5천은 거래가 없다가 갑자기 한 건의 거래가 딱 찍히는 거죠 이런 걸 과연 시세라고 볼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최저가와 최고가의 매물 그리고 그 중간 가격 그리고 호가에 대한 기준을 본인이 명확하게 가지고 있어야 아 그 집이 지금 저가 매물이어서 내가 저 집을 사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제 정말 거래가요 여러분 초초초초 저 거래 절벽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금매를 잡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ppt로 한번 정리를 해봤거든요 여기를 한번 봐주시겠어요 자 내가 언젠가는 집을 사겠다 나는 열심히 지금 돈을 모으고 있어 그리고 언젠가는 내가 잠실 강남에 저 집을 사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집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저렴하게 2, 3억 정도 싸게 집을 살 수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매 잡는 법은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일단 부지런해야 되고요 시세를 계속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주기적으로 집을 확인한다 시세를 파악하는 거예요 자 지금 시세가 잠실 엘스 아파트가 27억에 거래됐대 야 저거 고점이야 저거 사면 안 돼 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야 잠실 지금 아파트가 지금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됐대 아 이거 저가 매물이야 지금 그리고 호가는 한 이 정도 23억 되는 거야 이거를 시세를 통해서 계속 판단을 하는 거죠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 내가 들어가고 싶은 집에 그 아파트의 가격을 시세를 계속해서 확인한다 첫 번째 그래서 가격에 대한 기준점을 설정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를 거래량을 봐야 돼요 집값만 보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거래가 다수 몰려있는 거예요 아 지금 22억 23억의 거래가 이렇게 되는데 아 19억 5천만 원에 하나 거래가 됐대 이러면 뭐예요 이게? 금매죠 어 그런데 지금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는데 이게 갑자기 19억 5천만 원에 딱 찍혔어 이것도 뭐예요? 저가 매물인 거죠 그런데 잠시 엘스 아파트가 야 지금 19억 5천만 원에 거래가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 심지어 18억까지 나오고 있어 이거는 뭐예요? 여기가 바로 시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과 시세를 실거래가를 반드시 같이 확인을 해야 된다 하나만 보면 안 되고요 두 가지의 지표를 같이 봐야 그 정확한 집값의 기준점을 설정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값이 떨어지는 하락폭을 보세요 자 여러분 지금 보세요 27억에서 지금 27억에서 자 19억 5천만 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럼 하락폭이 지금 굉장히 큰 거죠 최소 20% 이상 떨어진 거잖아요 최고점 대비 최저점의 하락폭이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전국에서 한 40% 정도 가정해 봤을 때 이게 얼마만큼 떨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 계산이 나오겠죠 아 40%까지 떨어지면 이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조금 더 떨어질 수 있겠구나 그러면 나는 마음의 안심을 갖고 아 더 떨어졌을 때 들어가야지 이런 기준점이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국점 대비 그 아파트 단지가 개별적으로 얼마만큼 하락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급급매 초급급매는 아무도 잡아주지 않아요 저는 이거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내가 결정을 해야 되고 내가 설정해서 잡는 거고요 내가 그 단지에 대한 집값의 기준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만 그런 급매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일단 투자에 있어서 내 집 마련에 있어서 명확한 기준점 가장 원리 원칙 중에 하나는 무조건 저렴하게 집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고점에 잡는 게 아니고 고점에 들어가면 보류를 하셔야 돼요 매수 보류, 죄 저점을 향해서 잡아야 한다라는 게 기준점이고 그러면 그 저점, 급매, 급급매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다 입지 조건이나 이런 거는 여기서 생략을 할게요 내가 사려는 아파트의 시세를 명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고점, 저점, 시세, 호가에 대한 기준점을 머릿속에 명확하게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보통 동네분들이 제일 잘 알아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모르는 동네라고 하면 내가 그 동네 집주인 만큼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시세 파악 두 번째는 거래량을 확인해야 된다 한두 건의 거래만 가지고 시세라고 파악하기 어렵다 그리고 많이 거래가 몰려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엘사파트가 19억 5천만 원에 한 건 찍었죠 그러면 이거는 급급매예요 만약에 이 거래에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로 이제 시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래량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다수의 거래 확인 그 다음에 세 번째 전구점 대비 하락폭에 대한 기준점 20% 빠졌구나 30% 빠졌구나 그럼 최대 많이 빠졌을 때 얼마만큼 빠질 수 있을까 그러면 잠시 엘사파트가 27억이 됐는데 최대 낙폭이 이루어져서 그러면은 17억 8억이 됐어요 그러면 아 이 기준점에서 이만큼 더 이상 빠지진 않겠구나 그럼 퍼센티지로 계산을 해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어떤 아파트에 사시는지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은지에 대한 기준을 모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일반적인 계산 방법 금매를 잡는 방법을 설명을 해드렸어요 만약에 혹시 내가 개별적으로 내가 이런 집을 사고 싶은데 이런 점은 좀 고민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희 유튜브 영상 댓글에 남겨주시거나 아니면 개인정보니까 좀 말하기 불안해 라고 하면 제 인스타그램 DM 있거든요 그런 거에 간단하게 이야기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별 상황이 워낙 다르고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대출 가능 금액 그리고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 소득 그리고 원하는 아파트의 가격, 시세, 입지 그리고 거래량, 하락폭 이런 게 개별 단지별로 워낙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은 개별적으로 문의를 주시고요 그리고 결국에 제가 조언을 드릴 수 있지만 이건 누가 확인해야 된다? 나 스스로 여러분 금매를 잡으면요 내 비용이 2, 3억 정도는 아낄 수 있어요 여러분 2, 3억 정도 그냥 버나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대비 내가 돈을 절약하고 시드를 아끼고 그리고 내가 투자할 수 있는 기간을 줄이려면 분명히 저점을 잡아서 들어가야 됩니다 저점은 누가 잡는다? 내가 잡고 내가 금매를 잡을 수 있다 나만이 확인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동산 투자 내지 마련은 늘 응원하고요 여러분, 이런 시기에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마시고 그리고 손품, 발품 파는 거 그리고 부동산 재테크 투자에 관여도를 높게 기울이고 째려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 파이팅 하세요! 여러분, 실물이 더 나은 부민여 올라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2020년, 2021년에 돈 못 번 사람들은 정말 부끄러워요 그냥 아무나 돈 못 해요 모든 사람이 돈 버는 그런데 그게 저는 또 2030년 전후로 온다고 봐요 그냥 그때까지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거든요 그때 왔는데 여러분 준비를 안 하고 있으면 못 잡아요 여러분, 기술의 판이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새로운 기술을 기반해서 새로 50년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런데 여러분 운 좋게 지금 이 시장에 심시는 사람들은 그 50년 기회가 한 번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람들 어렵게 보거든요 투자라고 하면 전혀 아닙니다 모를 때는 어려워요 알면 쉽거든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누가 해주냐 안 해주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98년에 구글, 애플,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 아마존 이런 기업들처럼 그 시작점이다 지금 그런 사람들이 2.5% 안에 있는데 maybe 당신이 그 2.5% 들 수가 있다 그런 시야, 인사이트를 주는 시간이 되도록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멘